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에, 미리 작성된 결과 시트에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져온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데요. 실습하시기 전에 먼저 컨텐츠 사용을 꼭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실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1번 시트 클릭하셔서 다음 텍스트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1번 시트에 A3부터 H8 영역에 붙여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시작할 위치는 A3셀부터 시작할 거라 A3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함에 텍스트 CSV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함에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어느 위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이론 폴더에 가셔서 첫 번째 자격 시험 자료를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하시고요.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현재 텍스트 파일은 데이터가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도요. 외부 데이터는 심표로 구분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문제 제시된 거와 같이 심표가 아닌 다른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심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요. 로드를 클릭하셔서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자격 시험 자료점 텍스트 파일을 저희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표 형식으로 가져오실 거고요. 새 워크시트에 가져올 건 아니고 기존 워크시트에 아까 처음에 A3셀을 선택하셨으니까 A3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처음에 A3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A3셀부터 시작해서 A8셀까지 텍스트 파일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 데이터 1번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외부 데이터 두 번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외부 데이터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새 워크시트로 삽입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시작할 위치는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해 텍스트 선택하시고 가져오실 텍스트 파일은 판매 실적을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네 화면에 현재는 구분 기호가 따로 고정 너비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구분 기호에서 공백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로드에서 저희는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하신 다음 표 형태로 가져올 거고요. 새 워크시트에 문제에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요. 새 워크시트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셨던 판매 데이터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판매 실적 2번이라고 추가가 되는데요.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판매 실적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 지금 화면을 제가 살짝 확대해 놓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확대했을 때 결과 시트와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외부 데이터 3번 시트 클릭하시고 A1세부터 데이터를 표시할 건데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족이 및 변환의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신입사원 현황점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가족이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구분 기호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맞게 선택이 되어 있고 로드에서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하신 다음 표 형태로 기존 워크시트에 A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1세를 선택, 확인 누릅니다. 다음은 범위로 변환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테이블 디자인의 도구에 가시면 범위로 변환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로 변환 클릭하시면 화면 화면과 같이 계속 화면 시트에서 커리 정의가 연구에 제거되고 표가 정상 범위로 변환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 한번 눌러서 위쪽에 우리 필터처럼 목록 단추 표시된 걸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작업 하셨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같이 살펴보셨습니다.